XSFM입니다. I, D, W, K 지난 3주간 저희는 전세 사기와 깡통 전세, 아직 엉성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 수도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망치는 개발 제한 해제, 위험하게 발전하는 비대면 진료, 학교 급식실의 위험한 환경, 제대로 처벌받지 않은 학교 성폭력 가해 교사들, 한화의 기업 승계를 도와주는 듯 보이는 모피아들, 온실가스 배출을 늘리는 기업을 혈세로 도와주는 모피아들, 스토킹 처벌법에 고쳐야 할 점들, 미국발 개혁 법안에 손해를 볼 한국 기업들, 코앞으로 다가온 후쿠시마 오염수의 위협, 전세계의 국법을 시험삼아 무시해보는 구글과 메타, 그리고 월패드 해킹을 사실상 방치한 국가 등 대한민국을 괴롭히고 있는 수많은 오점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연간 가장 큰 시사 매거진, XSFM 국정감사 기록실 22년판을 농예수의 시간으로 마무리합니다.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선서 대신 인트로를 읽은 정은적 농축 참고인, 엑기스 참고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 위원장입니다. 저 위원장과 유 보좌관은 분명히 연습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세계의 국법을 시험삼아를 전세계의 국밥처럼 읽으셔서 그거 빼면 잘 써요? 나 노안이 왔어요. 봐봐, 나 포인트 혼자 크게 해놨어 지금. 덕질간사 앉아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농축 참고인과 초면인 강원주 덕질정책연구위원이 어색해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보좌관이 앉아있고요. 네, 저는 오늘 그냥 앉아만 있으려고 합니다. 사실상 진행을 그냥 농축 참고인한테 맡기고,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데 야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문제가 녹음을 하고 있는데 유보좌관은 야구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지금 농축 참고인 모니터가 보이거든요. 카톡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재빨리 숨졌어요. 애들한테 지력을 내렸습니다. 야, 회식이래. 아무거나 시켜먹어. 엄마, 나 못 먹어? 이렇게 연락을 해서. 엉망진창이네, 진짜. 국정감사기록실. 누구지? 아저씨였나? 누구? 그 방치형 RPG 켜놓은 분이 있었는데. 그거는 왠지 시사 아저씨 같은데? 김민하 아니면 누구겠어요? 근데 나이 가능성도 있어. 국정감사기록실 22년도 마지막 시간입니다. 농해수입니다. 오버뷰 확인하시죠. 소관하는 부와 저와 가장 많은 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입니다. 이거 봐요. 그냥 붙여놔도 안 틀리잖아.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진청, 산림청, 해경청의 2부 3청을 감사했습니다. 마사회, AT,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협중앙회와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사, 농협은행, 농기술진흥원, 임업진흥원, 등산트래킹지원센터, 4곳의 항만공사, 어천어안공단, 해양박물관, 해양과학관, 해양생물자원관, 수협중앙회, 수협 등 41개의 공공기관과 유관기관을 불러들여 이것저것 따질 수 있습니다. 인기업기로 유명한 농협수위. 여기서 잘하면 저기가 더 오버해서 칭찬하는 데에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위원 정원은 단출하게 19명. 사회권이 야당에서 2번 야당으로 넘어왔습니다. 민주당 경기 광주갑 소병훈. 여야가 바뀌었음에도 국감기록실에서 야당 먼저 알려드리는 이유는 국회는 대통령이 누가 되든 다수당 이름을 먼저 적어주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국회에서는 대통령이 짱이 아니라 다수당이 짱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간사, 전남, 고흥보성장강진, 김승남 등 11명. 여당, 간사, 강원, 속초인재고성향향, 이양수 등 7명. 비교섭은 그래와 사단은 무소속 비례가 된 윤미향 1명입니다. 참고로 작년에 비교섭은 당시 무소속 충북 보은옥천 영동기산의 박덕흠 위원인데 어느샌가 여당으로 복당을 했네요. 어? 그러네요. 비례는 출당해도 의원직 박탈이 안 되는군요. 그렇죠. 출당을 하면, 탈당을 하면. 탈당을 하면 비례가. 박탈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강제로 나간 거니까요. 네. 광고를 듣고 마지막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푸르넥 아름다운 재단에서 도와주고 있는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22국정감사 기록실. 마지막 시간 곧 시작하겠습니다. XSFM입니다. 제주의 깨끗함을 그대로 담은 감귤. 그 위에 얹은 달콤한 화이트 초콜릿. 입안 가득 녹아드는 색다른 풍미. 촉촉함 속에 감춰진 바삭한 식감. 먹을수록 빠져드는 고급 천연 초코 디저트. 제주의 신선함에 달콤함을 더하다. 과일 그 이상의 맛. 오감만족 과일 스낵. 푸르넥 감귤 초코. 18. 홀로 어른이 되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함께해 주세요. 아름다운 재단은 18어른의 건강한 자립을 응원합니다. 아름다운 재단 18어른 캠페인. 첫 번째 농예수위의 이슈는 쌀 이야기를 오랜만에 이게 뭐랄까요. 제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21세기고 쌀 이야기가 메인 이슈가 될 일이 별로 없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정쟁의 한가운데 쌀이 올라앉았습니다. 힘든 메인 테마부터 해결하고 갑시다. 과방 위에는 망사양료 이슈라는 괴물이 있었죠. 그런 걸 꼭 지가 맡으려고 하는 저 책임감. 아니에요. 양껏 마음에 들지 않아요. 저한테 물어봤었어요. 너 망사양료 할래? 그래서. 어. 아니. 그러니까. 아이씨. 일을 좋아하는 사람처럼 군닭고기 때쯤. 농예수위에는 양국관리법이 있었습니다. 소속 의원 대부분이 말을 얹었고 오가는 논쟁은 그래도 한번 들어볼 가치가 있었고. 그런데 농예수위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이게 정쟁 이슈도 됐어요. 농예수위에 정쟁이 다 있습니다. 농예수위에서 빡센 정쟁을 하는 것도 처음 보는데. 정쟁이면서 정책 이슈의 성격도 있다 보니까. 이번에는 알면서 빠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새끼는 저런 걸로 친데려 합니다. 젠장. 한국은 점점 쌀 소비량이 조금씩 조금씩 줄어갑니다. 저는 이제 쌀떡볶이도 안 먹어요. 지금 뭐 1년 정도에 57.7kg. 2015년에 60kg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게 되게 정서적 충격이 크거든요. 1인당입니까? 네. 1인당. 그러면 지금 하루에 햇반 2개를 못 먹는 정도야. 160g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럼요. 저도 2개 안 먹거든요. 그렇죠. 지난번에 그래도 이건 좀 배고픈 것 같아. 이러면서 큰 햇반 샀다. 깜짝 놀랐습니다. 하루 종일 먹어도 남는 쌀이. 그러니까 내년쯤에 2020년 쌀 소비량이 결정이 나잖아요. 그러면 원년해로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밥보다 더 많이 먹는 해가 2022년이 될 거라고 지금 다들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같은 탄수화물을 먹어도 쌀을 먹는 비중이 좀 많이 줄었죠. 뭐 라면도 있고. 세상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우리는 80년대에 산화 제한을 끝낼까 말까 하던 시절에 커온 사람들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5명은. 하지만 우리는 21세기 내내 애 많이 낳자는 캠페인을 보고 살았습니다. 2022년은 대한민국의 캠페인으로 볼 것 같으면 쌀 많이 먹자 캠페인이 처음 나왔습니다. 쌀이 얼마나 영양가가 많고 좋은 탄수화물인가 이런 TV광고 이제 보시죠. 그렇죠. 한의사가 나와서 다른 탄수화물을 살이 쪄도 쌀은 아니다. 그 말을 부정할 사람은 대한민국에 너무너무 많은데. 5천만입니다. 일단 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딴 얘기인데. 저는 저의 지식을 모두 모아서 반론할 거예요. 그럼 쌀떡볶이는. 이게 지금 딴 얘기인데. 저희 방송 전 잡담할 때 볼륨을 기준으로 제가 볼륨을 잤거든요. 그래서 농축산인 볼륨을 해놨는데 녹음 들어가니까 싹 줄어드네요. 여러분이 아시는 텐션은 평소 텐션보다 훨씬 더 가라앉은 텐션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이 아시는 농축산인의 텐션은. 네. 비슷한 유니술은 조성주가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건 사람이 바뀌어서. 이중인격자죠. 유재석인 줄 알았어요. 어쨌든 그렇게 줄어가니까 쌀 생산도 좀 맞춰서 줄여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이 내려가잖아요. 쌀 가격은 한국에서는 먹거리 시장의 척도이기도 해서 내려가는 가격에 민감합니다. 그러면 남는 걸 수출하고 그러면 좋은데 바이어를 그렇게 뚝딱 만들어낼 수도 없고요. 당연합니다. 여기에 초과 생산뿐만 아니라 TRQ라고 해서 의무 수입량도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까지 같이 합쳐지기 때문에 쌀이 더 어렵고. 그래서 그런 얘기까지도 하죠. 아예 수입되는 쌀을 중간에 그냥 원조 형태로 바꾸자. 그게 가장 지금 합리적이거든요. 국내에 밥살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정말 골치 많이 아픈 분야예요. 잘못해서 북한 줬다가 또 북한 퍼줬다고. 그렇죠. 현재는 북한에 규제상 실물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좀 양을 조절해서 먹긴 했어요. 북한 지원이 그래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쌀을 사서 딴 나라를 주냐. 되게 아이러니하네요. 쌀을 어쩔 수 없이 수입을 해가지고 그걸 다시 딴 나라에 주자는 논의까지 해야 될 정도로. 그러면 어쩌면 국민의힘 농협수입위원들은 쌀 북한에 주자는 걸로 볼면 소리 안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사실 오랫동안 그 얘기를 현실적인 대안으로 삼아오고 있죠. 이해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쌀은 계속 초과 생산이 됩니다. 시세가 하락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양국관리법 개정안이 나왔는데요. 쌀이 초과 생산되고 시세도 하락을 하면 그럼 그 기준을 정해요. 얼마나 초과 생산되고 얼마나 하락하는가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을 다 넘잖아요. 자동으로 정부가 쌀을 매입해서 쟁여두는 부분이 포함된 개정입니다. 이걸 줄여서 쌀 격리 의무화 정책이라고 합니다. 쌀 공산화 정책이라고도 했죠. 쌀과 거리 두기라고 있어요.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서 시세를 조정한다는 겁니다. 정부가 의무를 지고 사주는 대신 농민들은 정부가 요청하는 만큼 쌀 경작지를 줄여나가야 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얘기가 생산조정제와 전략작물직불제입니다. 생산조정제는 논을 바꿔서 쌀이 아닌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곳으로 바꾸면 보조금을 준다. 대표적인 게 밀과 콩이고 지금 최근에 요구하는 건 그러면 조사료. 거친 사료 있잖아요. 동물들이 풀도 먹어야 되니까 그것도 좀 넣어달라면서. 전략작물직불제는 밀처럼 어떤 전략적으로 지정을 해요. 작물을. 그러면 그걸 재배할 경우 직불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 개정안에 현 농식품부와 현 여당이 반대에 나섰고 보수지와 경제지도 반대 여론 위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중도진보집은 그 반대죠. 우파의 반대에 부딪히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자기들 의원수로 밀어붙여서 농혜수위에서 통과시켜 법사위로 넘긴 상태입니다. 이게 정쟁의 원인이죠. 법안을 밀고 있는 민주당 쪽에서는 작년에 실수를 말합니다. 풍작이 나서 초과 생산이 예상되는데도 쌀 매입 계획을 덜 세웠더니 지금 쌀 시세가 폭락하지 않았냐. 그럼 저희는 반대 의견의 근거를 좀 주로 살펴봅시다. 먼저 과도한 시장 개입이다. 우파의 날숨이죠. 이게 들이실 때 뭔가 나하고 내실 때 과도한 시장 개입. 과도한 시장 개입. 이게 기본 밑으로 깔리고요. 일부지만 판로가 보장되는 것이니까 쌀 생산량이 덜 감소될 것이다. 라는 논리가 기본 비트 위에 깔립니다. 여기서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 거침이 없는 라임을 뱉습니다. 이 법안은 공산주의다. 말했잖아요. 정쟁 이슈도 됐다고요. 그러게요. 너와 나의 공산주의. 정확히는 마오이즘에 가깝네요. 너와 나의 마오주의. 당연히 뭔 색깔론이 나오냐는 반응이 튀어나오니까 이번에는 홍문표 의원이 피처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중국 공산당 창건 이래에 축전을 보냈더라. 여기서부터는 진짜 쇼미더머니네. 이번에 농예수의 진짜 재밌었어요. 진짜 쇼미더머니네. 스윙스 인트로 있잖아요. 난 니네 세대가 싫어. 난 니네 정권이 싫어. 하면서 시작하는 거네요. 드랍 더 빛. 근데 이게 조선일보에서 갑자기. 그래서 계속 과도한 시장 게임. 과도한 시장 게임. 이 밑에다 깔리면서. 너와 나의 시장 정주의. 이 법안은 공산주의다. 네. 그래요. 그래서 반박하죠. 네. 너네 주호영 원내대표도 보냈더라. 제가 정쟁이라고 말씀드렸죠. 야 이거 한동훈 장관의 너네도 룸사롱 같더라. 이러다가 파행도 되었습니다. 그렇죠. 농예수의가 파행이라니. 흔치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간만에 카메라 좀 받았다며. 의원들이 신나합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농예수의가 좀 여야 이해가. 그러니까 자기 정책 기반들이 농촌이잖아요. 농어촌이니까 약간 형님 아우하는 그런 분위기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빡세게 싸운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저도 되게 낯설었거든요. 왜냐하면 농예수의의 국회의원. 농예수의의 오래 있는 국회의원들은 상대당이 상대가 아니에요. 우리 동네의 상대가 상대지. 국회의원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민주당 전남의 국회의원이 뭐하러 경북의 국민의 국회의원하고 싸웁니까. 둘은 서로 단 세상을 삽니다. 반대측에서 특히 열심히 인 건 법안에서 의무화 부분을 빼자고 얘기하는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입니다. 제가 다른 거는 잘 모르겠어요. 확신이 없어도 이것만큼은 역사에 너무 큰 변화예요. 대한민국 역사에. 의무화를 아예 뺀다? 정부미가 사라져요? 같은 식으로 국민들이 이해시킬 수 있겠죠? 저는 간밤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당근 품종 이름인 줄 알고. 정황근. 노란 단근 진짜 있긴 해요. 흰 단근도 있고 품종상. 장관 이름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아래가 굵으면 역황근이네요. 죄송합니다. 그럼 캐기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 긴 거 장립종은 장황근이야. 저의 상상력이 지금 야구에 분산돼가지고 이 모양이 꼬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의무적으로 매입한다 부분을 빼면 지금 하고 있는 쌀 추가 매수에서 기준만 바뀌는 정도가 되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태국의 사례도 반대 근거로 가져오네요. 태국이 비슷한 정책을 썼다가 실패를 했다는 건데 당연히 민주당 반박합니다. 2011년도에 태국이 40%의 쌀을 시세보다 40, 50% 비싸게 사는 정책이어서 지금 이거랑 달라도 너무 다르다. 원래 외국에서 태국 까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왕실까지는 않았잖아. 농촌경지연구원에서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보고서를 냈는데 개정의 효과를 의심하는 내용이라서 여당은 인용하고 야당은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이현택 의원은 20일 종합감사에서 김홍상 농촌경지연구원 원장을 불러다 앉혀서 놓고 이딴 부실 보고서를 냈냐고 혼쭐을 냈습니다. 이번 개정이 큰 효과를 거둘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걸 국가기관에서 연구자료를 냈다. 그러니까 농촌경지연구원에서 이게 쌀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잖아. 시장 격리제가 있는 거고 하나는 생산조정제 해가지고 이렇게 다른 타작물로 유도를 하는 그런 건데 딱 그것만 넣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장 자동 격리를 하게 되면 세금을 1조 원을 쓰게 된다라는 식으로 연구 보고서가 나오는 바람에 이제 다 끌려 나와서 욕 먹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생산조정제 얘기도 없고 전략작물 직불제 얘기도 없고 그냥 딸랑 이것만 얘기하면 어떡하냐 의무수매만 얘기하면 어떡하냐. 과거에 두 번 생산조정제를 시험 시행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과잉 생산과 가격 폭락이 없었다. 지금 보고서에서는 전제를 정부에 추가 개입이 없다고 두고 있는데 아니 생산조정제도 그렇고 전략작물 직불제도 그렇고 그런 효과를 다 싹 빼놨다는 건 말이 안 된다가 위성훈 의원의 반박이었습니다. 특히 2020년에 쌀값이 매우 높았는데 그때는 생산조정제가 시험 가동되고 있을 때여서 그게 작동해서 재배 면적이 꽤 줄었다는 건 신정훈 의원의 반박이었고요. 그때 논콩 재배 지원 사업이 있어서 논에 보통 심을 수 있는 게 마늘, 양파, 그리고 콩, 그리고 보리까지 해서 있는데 특히 콩은 되게 활용도가 높잖아요. 그때 말씀해 주셨죠. 한참 이야기 한 번 했습니다. 전략작물로 지정할 수도 있죠. 그래서 한 10% 정도까지 자금률이 지금 있는데 그걸 20% 정도까지만 올리게 되면 상당히 괜찮거든요. 그런데 잘 나가다가 잘 나가다가 그리고 이제 농민들도 좀 노하우 생기는 거죠. 농콩 이렇게 재배해보면 되는구나. 그리고 어떤 품종 심으면 되는구나 했는데 그거를 엎어버린 거죠. 이제 이 사업은 끝.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없죠. 노는 있고 할 수 않은 거는 쌀농서밖에 없으니까 다시 쌀로 돌아가게 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농정당국의 일관성 없는 뭐라 그러죠. 정책. 정책 때문에 결국 이런 문제가 계속 벌어지는 거죠. 생산조정제를 시험해서 괜찮았으면 계속 가자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 얘기가 빠졌다는 거죠. 생산자 커뮤니티 전체의 길을 쇠하게 만들어요. 이런 방식은. 사실 이러면 다음 정책도 생산자들이 신뢰를 얻기 어렵죠. 정황은 농식품부 장관의 말이 되게 좀 차갑더라고요. 제가 칼럼은 진짜 차가운 도시남자의 말투인데 이렇게 자꾸 쌀 팔아주기까지도 하고 저거 열흘이면 다 농사 짓는 건데 어차피 기계가 짓는 건데 팔로까지 보장해 주게 되면 쌀을 더 농사를 짓게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농식품부 장관이었다라는 점에서 상당한 정서도 충격이 왔죠. 농민 모럴 혜자들을 이야기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자꾸 팔아주기까지 하니까 더 농사를 짓지 않느냐라는 건데 그런데 농촌경제연구원 2005년도의 논문에서 보면 여기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쌀이라는 게 고령의 농민들이 가장 자신감 있게 농사 지을 수 있는. 평생 해본. 그렇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농촌사회와 관점에서 보게 되면 자기의 양식은 자기가 만든다라는 기본적인 농민들의 감정이 있거든요. 쌀을 사 먹지는 않는다라는 거야. 그래서 논이 있으면 당연히 농사를 짓게 되는 건데 그걸 농촌경제연구원에서도 보고서로 내놓고 이제 와서 전 정권의 일이냐 이렇게 몰아간다라는 게 지금 현재 정부가 다 모든 걸 전 정권 탓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양국관리법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합의 봤었던 거예요. 3%, 5% 이렇게 해서 하자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바뀌었어요. 안 할래 이런 거죠. 그건 전 정권에서 한 건데 내가 그 의무를 왜 지켜라는 거죠. 시장에 맞는 시장이 뒤로 요구하는 어떤 것들을 현 정부 여당이 얼마나 열심히 봐주고 있는가가 지난 3주 동안 저희가 꾸준히 말씀드렸던 거라서 상상력을 저도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그렇게 발휘할 수밖에 없어요. 뭐야 뭐 카길 같은데 연락받았나? 아 그러네. 그러니까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너무나 간 상상 같아요. 다만 나머지 그동안 이 정부 여당이 어떻게 움직여 왔는가를 생각해보면 그 상상을 하지 않는 것도 이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의 대책은 제가 편향된 인간이어서 그렇겠다만 그냥 고사시키자 아니에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이대로 그냥 조금씩 줄어드는 걸로도 충분하다 해요. 그러니까 농식품부 장관이라는 그 직 자체는 더 많은 어떤 농업 예산을 갖고 와서 다양한 사업을 하겠다는데 이런 식인 거예요. 자꾸 여기에 1조나 쓰게 되면 청년 농업인 육성 어떻게 하느냐. 스마트 농업 어떻게 하느냐라는 건데 지금 전체 예산에서 농식품부 그러니까 농업이 차지하는 게 정말 비율이 3% 이하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직을 망실한 망각한 그런 행위고 결정적으로 뭐냐 하면 이게 변동직불제라고 해서 쌀직불제 제도를 2020년부터 안 하기로 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농민들하고 걱정하지 마라 쌀 거 안정시킬 거고 그건 시장 격리제로 갈 거고 그게 양국관리법의 기본 골자인데 그 약속을 사실 정부가 깨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농민들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지금 이 안도 충분하지 않은데 구도상 지금 민주당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더 열받는다라는 거야. 그 당시 민주당이 낸 이 양국관리법 자체도 되게 부실했는데 지금 갑자기 이걸 사수하게 되는 거니까 그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죠. 알고 있었지만 혹시나 싶어서 말씀이 너무 유리하셔서 몰래 훔쳐봤는데 원고 없네요. 저는 이 질의를 들으면서 사실상 논이 자꾸 사라진다는 얘기잖아요. 조금 환경적인 시각에서 보면 이게 시장이나 생산품의 문제가 아니라 논 습지 자체는 환경적으로 대단히 큰 가치를 가지고 있고 생물다양성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인정받고 있거든요. 맞다. 습지구나. 네. 논은 습지로 되어 있고 세계기구나 한국에서도 사실은 전통적인 농법을 가지고 있는 논들은 보전을 하는 제도가 있어요. 절대 농지 말고도. 그런데 이런 환경적인 가치나 논 습지에 대한 생물다양성적인 가치나 이런 측면은 전혀 예의가 되고 있지 않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는 했습니다. 네. 이것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건 당연히 더 뒷전이겠죠. 그 와중에 스피노프로 가로쌀 산업을 육성해서 이 소가 생산량을 좀 해결해보자. 조금이나마. 아 공장. 분쟁이. 그 얘기는 제가 할 거예요. 네. 그 얘기는 이제 이따 위원장에 해 줄 거고요. 네. 그리고 또 스피노프로 에이티가 아직 밥쌀용 쌀 수입을 한다는 거를 신정원 의원실에서 알았습니다. 아까 그 의무수입제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를 밥쌀용을 갖고 온다는 건 좀 그렇지 않느냐. 쌀이 지금 과잉 생산되고 있는데. 그건 우리가 그냥 가만히 딱 앉아있어도 예측 가능하죠. 대기업용이구만. 네. 그렇죠. 어디냐면요. 특히 cj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호영 의원이 임형찬 cj 부사장을 불러드렸거든요. 그래서 수입 쌀을 쓰고 있는 일부 컵밥 제품의 재료를 국산 쌀로 대체하겠다고 대답하게 만들었습니다. 제 느낌에는 이거 공부해본 바로는 법으로 강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인스턴트 밥에 그거 결국 밥으로 먹게 되는 이거 외국사는 못 쓰게 해라. 라고 강제할 수 있지 않나. 그러면 물론 환경 이런 데에서 생활물가 오른다. 컵밥도 올라. 햇반도 올라. 이런 얘기 하겠죠. 저는 이 논란에서 1조가 세금으로 쓰이느냐 안 쓰이느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한국이 1조를 못 쓸 정도로 가난한 나라도 아니고. 그 돈이 컸지는 않거든요. 작년 예산은 600조라고요. 올해는 더 늘었고요. 국제의 공물 가격에서 이렇게 흔들릴 때 자기 주식이 흔들린다는 게 얼마나 큰 정서적 타격이 오는데요. 그나마 쌀이라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좋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지. 안 그러면 정말 많이 불안하거든요. 맞습니다. 실제로 유럽은 그래서 덜덜 떨고 있습니다. 자금률 문제는 논의해서 없네요. 생각해보니까. 자금률을 논의할 생각이 없어야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100% 자금률이 아니에요. 한 92% 내외? 네. 쌀도 의외로 100%는 아니에요. 많이 내려간 거죠. 그만큼 타작물 전화도 많았던 거고. 쌀 얘기 하나 더 하겠습니다. 가루쌀과 플럼코트. 민주당 이은택, 김승남. 이렇게 논란 끝에 윤석열 대통령은 양국관리법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밝혔어요. 정안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18일 당정협의회에서 양국관리법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표했어요. 그러면서 가루쌀 산업 육성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쌀가루는 아는데. 가루쌀 이것은 까맣게 썬텐을 한 일본의 여성이 아니고요. 야루고. 정안근 장관은 가루쌀에 대해서 2016년 농진천장으로 있을 때 신이 내린 선물이라고까지 하면서 극찬을 했습니다. 국내에서 변홍사, 거의 쌀 소비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가루쌀이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다른 쌀은 신이 준 쓰레기인 거예요? 이거에 비하면? 그만큼 국내 쌀 시장에 어려움이 많다는 거죠. 소비에 대한 어려움이. 이 신의 선물이라는 워딩이 이번에 언론을 엄청 탔죠? 꽤 탔습니다. 조선일보 신농수산 이템. 가루쌀은 어떻게 신의 선물이 됐나? 이렇게요. 가루미라는 품종인데 원래 쌀은 가루로 빻아서 빵 같은 걸 만들려면 물에 불려서 빻아야 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 보면은 불린 쌀 이렇게 방앗간에 가져가고 그랬잖아요. 그럼 얇게 이렇게 슬라이스 같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가루미는 물에 안 불리고 밀처럼 건식으로 빻을 수 있는 품종이에요. 그렇군요. 네. 수원 542, 가루미 2 같은 품종이 있어요. 그렇군요. 윤석열 대통령이 8월 11일에 쌀 가공층품을 개발하고 판매가 돼야 쌀값도 좀 안정되지. 문장이 완성형이 없어요. 우리 대통령께서는. 국수도 만들고 빵도 좀 만들고. 아니 이거 노태우가 할 말입니다. 노태우가 대통령일 때. 30년 전에나 할 말이에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한 달 뒤에 농식품부에서 가루쌀 생산과 보급을 늘리는 사업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북한급이네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와서 지도 조치하면 그대로 하기. 우연이겠죠. 농식품부는 2027년까지 수입 밀가루 수요의 10%를 가루살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포부가 큽니다. 우연이겠죠. 그런데 민주당 이은택 의원실의 지적은 가루미가 만능이 맞느냐는 겁니다. SPC와 CJ제일대당 등 일부 업체에서 시험한 결과 분질미로 식빵, 카스테라 등을 만들 경우 부풀어오르는 정도와 식감이 다르고 만두피로 만들기도 어렵다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과연 신의 선물이 맞는가? 글루텐 문제인 거죠. 네. 글루텐이 없어서. 결국에는 글루텐을 조금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식빵과 같은 그런 맛을 낼려고. 장관은 업체들이 아주 극미량을 가지고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제대로 테스트가 안 됐다. 올해 가루살 500톤을 수확을 하는데 그중에 100톤을 재분 가공업체에 제공해서 레시피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이거 좀 불안하죠. 사실 100톤이면 돈을 받는 게 맞지 않을까요? 대기업한테 정부 역점사하게 논리를 만들어 오라는 의뢰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러면 그 대신에 기업에 뭘 갖다 퍼줄지 불안하죠? 이 부분을 가장 우려하고요. 결국에는 또 이 햇반이 97년도에 CJ에서 만들면 그때 제1재당이죠. 만들 때 굉장히 어떤 국농민들과 농촌과의 상생 이미지를 엄청나게 프로모션을 했고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주로 수입산이라고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렇게 가져가게 됐고 그러면 이 분질미도 결국에는 지금 제가 이거 발표 자료를 지난 여름에 하는 걸 봤거든요. 봤는데 CJ부터 해가지고 우리나라 온갖 제빵 기업들이 들어와서 실험을 대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돈도 주겠다고 그러고 재료도 대주겠다는데 이거 안 하면 바보거든요. 재벌들은 준비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미. 상당히 불안한 게 뭐냐면 지금 집중적으로 분질미를 육성하겠다는 단지가 조성이 되면서 이게 모자란 거예요. 이 쌀. 분질미가. 쌀 씨앗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모종이 모자랄 정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은 무리수를 붙일 확률이 100%입니다. 저는 역시 편향된 인간이에요. K스포츠, 미드스포츠가 약간 겹쳐 보입니다. 정부가 애써서 육성시키려고 하는. 그럼 이제 CJ 같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밀키트급의 F&B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쌀을 다루는 하림처럼 될 수 있다는 꿈을 꾸는 임원들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림의 존재가 양계업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 많이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죠. 그러면 그 앞에 있던 쌀 농사가 다 고사되는 게 맞죠. 전 정부 여당의 일관성이 읽힙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지적을 해야 될 거는 그런 우리밀은 그동안 그렇게 육성을 한다고 해놓고 그리고 우리밀조차도 지금 그러니까 밀을 빵으로 만들기 제일 쉬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지 못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우리밀 자금률이 1%밖에 안 되거든요. 역대 정부에서 10%까지 끌어올려서 수입밀 대체 시킬 거고 쌀 대신 밀농사 짓게 하겠다. 그리고 지금 전략작품을 직불제도 하는데 쌀을 빵으로 만드는 건 무리수가 들어가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냥 밀가루로 밀을 하면 되는데 그것조차 안 해주는데. 하림이랑 비유하지 말걸. 사람들이 안 사면 망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K스포츠, 미드스포츠랑 비교를 한 게 정부 역점 사업이잖아요. 그 논리를 대기업이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공짜로 안 해줄걸요? 그렇죠. 그리고 아무리 봐도 전략상으로 지금 우크라이나가 후학은 어떻게 어떻게 용기 내서 목숨 걸고 하셨다지만 그 농부들이 파종에는 좀 어려움을 갖고 있다고 들리잖아요. 수발화 피해 때문에. 그러면 차라리 우리미를 열심히 만들고 홍보하고 재배해서 내답하는 그 전략도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그리고 이 품종이 품종에서 벼이삭에서 싹이 나는 수발화 피해가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수발화. 기르는 동안에 습해 피해가 되게 커서 이 벼이삭에 콩나물 콩에 나오는 새싹처럼 솟아오르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안 되죠. 자라지를 못하죠. 그런데 이 분질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습해. 그러니까 너무 습도에 민감한 품종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장마 장난 아니잖아요. 거의 이제. 게다가 이제는 거의 우기 수준이 되잖아요. 그래서 뭐 겨우 자료를 보니까 좀 늦게 심어라. 늦게 심고 빨리 걷어라 이런 건데 그렇게 되면 기존에 다른 쌀 재배 시기하고 또 어긋나기도 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마음은 안정적이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게 별로 증거가 없어요. 이게 안 될 사업 같은데 누가 여기 꽂힌 거예요? 일단 대기업 하나가 꽂혀 있는 건 확실한 것 같고요. 그리고 장관 자체가 농진청이라는 기관의 존재의 이유가 새로운 품종을 계속 개발하고 그게 농민들한테 보급을 해서 인기가 있다 이래야지 자기들의 성과로 남는 거잖아요. 아 장관이 에디슨이구나. 그렇죠. 그런 사고 방식을 갖고 그 전에 김현수 장관은 그냥 농식품부의 그냥 오래된 행시 출신의 공무원이었고 이 사람은 계속 품종 만들고 보급하고 품종 만들고 보급하고 거기에 수장이었다라는 거죠. 일단 직렬로 깔려고 하는구나. 네. 상당히 위험합니다. 제가 보기에. 제가 대기업에서 식품사업부를 운영하는 사장급 임원이라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농진청장 출신의 장관 앞에서 이런 걸 개발해 보는 건 어떻습니까? 라고 말한 다음에 이게 대중화되는데 성공하면 전량 수입해야지. 그렇게 가죠. 그러면 더블로 고사되는 거예요. 쌀농사는. 그게 지금 앞으로 예상되는 미래인 것 같습니다. 고사 안 시키려고 천천히 연착륙 시키기 위해서 지금 전략 작물 직불제니 이런 걸 끼워 넣어서 개정을 하고 있는 건데. 요즘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국무위원들이 갑자기 쌀밥을 막 먹어보고 관능평가하고 너무 맛있다. 속도 편하다. 그런데 아마 처음에는 이렇게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학교 급식에 관심으로 들어가겠죠. 군대 급식이나. 그렇게 해서 그래도 어쨌든 양적으로 성공을 했다라는 거를 반드시 프로모션을 할 거고요. 그래서 국감장에서 어쨌든 이 품종이 아직 좀 불안하다. 수발압이 심하고 모짜리 관리 어렵고 신정은 의원도 아직 적응성 시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했어요. 여기에 조재호 농촌지능청장이 모든 단계들을 한꺼번에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시험, 배급, 농사는 같이 진행하면 안 되지 않아요? 원래 시범사업은 1차 하고 그다음에 2차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최소 10년 인터벌이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해마다 기상조건은 다르고 해마다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거의 개발을 하면서 동시에 보급을 하면서 그리고 문제를 계속 잡아 나가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먹거리라는 거죠. 그렇죠. 또 민주당의 김승남 의원은 그래서 결국 수입 밀가루처럼 저렴하게 공급을 하려면 결국에는 보조금을 지급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이 그래요. 보조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심는데도. 그럼 생산주정지랑 전략장무 직불제에 돈 나가는 거랑 뭐가 달라요. 똑같은데. 그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이 가로살에 대해서. 아마도 경제지에서 그 보조금이 부당하게 나간다는 말을 하고 싶을 텐데 누군가가 돈 계산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보조금 때문에 사람들이 싸게 쌀을 사먹고 그건 경제적 이익이 훨씬 크다라는 걸 누군가 증명해줬으면 좋겠고 정치의 프로세스라는 게 이게 좀 안타까운 지점인데 농혜수위에 언제나. 지금 이 문제를 논의했던 두 사람의 국회의원 나주화순의 신정훈 김제부한의 이원택 이 곡창지대의 두 사람이 이 문제를 다 틀어막아야 돼요. 네. 분위기가 어떻게 묘하게 흘러가냐면 국민의힘의 기반인 경상도가 평야지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수 언론에서는 약간 영혼한 갈등으로 몰아가는 그런 분위기도 보이거든요. 와 그건 100년짜리 갈등 아니에요. 원래 잘 먹고 잘 살던 호남곡창대. 호남 의원들의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이렇게 밀고 가는 거다. 5천 년짜리 갈등 아니에요. 그렇겠네요. 백제대신라죠. 성일종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쌀만 보조를 해주면 쌀농사 안 짓는 다른 농민들에게 줄 돈이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한국의 농업구조에서 쌀만 짓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쌀도 짓고 다른 작물도 하고 그래서 어떤 호남농 형태가 보이는데 계속 갈라치기를 하는 거죠. 그건 또 듣다 보면 그런가? 이러고 여기에 조선일보까지 붙는 거죠. 그런데 조선일보가 스탠스를 어쨌든 고령의 농촌의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신문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되게 냉철하게 딱 가더라고요. 변했구나. 그걸 저는 좀 느꼈고요. 그러니까요. 수십 년 만에 본색을 드러냅니다. 어떻게 이렇게 조금만 아는 사람이 봐도 먹히지 않을 갈등을 집어넣는 걸 지금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원자력에 돈을 더 쓰겠다는 게 재생에너지에 돈을 안 쓰겠다는 거하고 무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꼭 대리팡으로 만들죠. 이것도 그러네요. 하지만 성일종 의원은 그래도 유권자를 위해 표를 위해서라면 이렇게도 얘기하네요. 3차 쌀 시장 격리 10만 톤 조속 시행할 것. 어디에서? 8월에 경기 고향 킨텍스에서 열린 지방선거 때 중앙선거대책회의 현장회의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선거 때는 또 그런 말을 해야 되는 거지. 하지만 3주일 전에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농민들한테 피해가 간다고 쌀만 지원하면. 그래서 이번 정부가 지금 대통령과 농진청장이 아니고 전 농진청장하고 지금 장관이죠. 청장도 같이. 와악 하고 가루미를 띄우고 있어요. 그런데 농진청에서 이렇게 홍보해서 농민들이 갔다가 재배했다가 결국 피해난 농민들이 고스란히 떠오는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매우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자두와 살구의 교배종인 플럼코트가 그런 신세입니다. 아, 이번에 처음 들어갔어요. 나같은 플럼코트라고 이름 안 짓고 살두. 네? 이것도 귀엽지 않아요? 자구. 아, 플럼코트가 원래 외국에는 있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있는 걸 우리나라도 막 해본 거죠. 살도 너무 귀엽지 않아요? 윤미향 의원실에서 농진청은 차세대 과일 소비를 이끌 과정이라면서 이걸 2007년에 개발을 했어요. 개발했으니까 홍보도 했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수확량도 떨어지고 상품성도 떨어져서 농민들이 10년 동안 빚만 떠오놨다고 신품 중에 사후관리가 없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어요. 농축산인이 한마디로 저희들한테 요약을 해줬죠. 비싼데 맛없어. 그냥 살구를 먹으려면 살구를 먹으면 좋고요. 자두를 먹으면 자두만 먹으면 좋은데 이거를 저는 정말 과하게 논리였던 것 같아요. 이게 두 개를 교잡을 해서 만들어내는 우리가 먹는 매실이 토정매실 외에는 다 살구하고 교잡종이긴 하거든요. 아주 큰 매실들. 그런데 그런 노력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뭐냐 하면 보급을 할 때는 품종만 보급하면 안 되고 이게 어떻게 소비자들한테 먹힐 것이며 그리고 루트를 타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경매시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모든 과일상들이 이 플럼코트가 되게 어이가 없었던 게 다 익어서 따면 물러 터져요. 그런데 파란 상태에서 따면 3일 만에 후숙이 돼서 유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마토는 파랗게 따서 유통대에... 그럼 마트에 들어온 그날 다 팔려야... 그러니까 그거는 마트에서 파는 초밥이랑 다를 바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낯선데 이거를 공급을 했을 때 이 중간에 도매상들이 다룰 줄을 모르니까 플럼코트를 배제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6시 내 고향부터 해서 막 이런 데서 엄청 뛰어졌었는데 그게 좀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본 기사에서도 플럼코트를 재배한 농민이 수확을 하고 납품하러 가는 길에 물러 터져서 거기서 못 받는다고 해서 오는 길에 버리고 온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시장주의자라면 사전에 리뷰를 엄청 한 다음에 내놔야 되는 거 아닌가 싶네요. 그렇죠. 제가 플럼코트도 한번 최근 기사를 찾아봤거든요. 아직도 홍보를 많이 하고 수확도 많이 하고 팔기도 해요. 그런데 2007년에 개발된 품종인데 2022년에 아직도 인공수분 방법을 보도자료로 배포할 정도면 문제가 있긴 있는 거죠. 수분수라고 해서 플럼코트 나무 맞은 편에 또 따로 살구나무 같은 걸 심어놔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수분을 해야 되니까 상당히 좀 복잡한 품종이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심지어 그냥 살구나무만 심겠네. 심지어 말씀하신 그 방법도 배포가 되고 나서 이미 농민들이 심고 나서 나중에 나온 방법이더라고요. 살구나무로 수분을 하라고. 그리고 플럼코트 나올 때는 우리나라에 맛있는 온갖 과일이 쏟아져 나올 시기이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 절대로 안 사먹는 과일이거든요. 비싸군요. 매력이 저는 모르겠어요. 매력이 그렇게 있지는 않더라고요. 농업시간이었습니다. 한국선급의 이름을 말이에요. 우리가 국감 때 가끔 듣고 자꾸 까먹습니다. 보시죠. 한국선급이라는 단체.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선급 및 선박류 기자재 검사, 선급, 기술규칙, 등록선박 조회 검사하는 단체입니다. 선박이 계속 운행을 하려면 선급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요. 이 KR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검사를 받고 유효한 상태로 유지를 해야 하는데 이게 뭐 동네 사람들이 자동차 검사 받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한국에 하나밖에 없는 선박 검사 기관입니다. 1975년 한국정부대행검사권을 획득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세월호 참사 당시 부실검사와 부당승인, 낙하산 관행, 아주 뿌리 깊은 문제들이 드러나서 논란이 됐던 곳이기도 하죠. 세월호 이후에 한국선급이 공공성을 지닌 기관, 즉 공직유관단체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 공직유관단체가 되면 공직자윤리법에 적용 대상이 됩니다. 아, 그런 변화가 있었군요. 왜냐하면 14년 국감 때 제일 많이 했던 얘기가 한국선급에 대해서 이거였어요. 이게 감시하는 눈이 없다 보니까 비리 혐의로 고발이 돼서 쫓겨날 때 위로금을 막 몇 억을 주고. 네, 맞아요. 그래서 공직자윤리법 적용이 대상이 되면 공무원의 청념도와 채용투명성 이런 것들을 요구를 받게 되고 국회 국정감사도 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한국선급은 국가의 관리감독이 너무 싫었나 봅니다. 그럼요. 아니, 그냥 평상시에 늘 잔소리 듣는 애들 잔소리 듣는 거 싫어하는데 평생 잔소리 안 듣다가 들으면 죽고 싶습니다. 한국선급이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소송 지면 이민가 거라. 아니, 그러면 소송유관단체에서 제외해주고. 여계로 탈출하거나. 대행검사권도 제외하면 되죠. 그런데 이게 워낙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이라서. 정말 유일한. 정말 쉽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제 인생에 가장 친숙한 비리 문제가 많은 곳으로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있죠. 그런데 거기에 권한을 빼앗을 수가 없어요. 다른 전문가를 구해오기 힘들거든요. 음악인 중에 뽑아야 돼요. 어떤 건 높은 비리 가능성을 내포하거든요. 전문가 시장이 언제나 그렇죠.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은 김현장이고요. 수임료는 9억 원이라고 합니다. 9억을 넋끈이 넘는 이익을 예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선급의 주장인데요. 공직유관단체 지정으로 인해서 공개채용이 원칙이 되면서 우수인재 채용이 어렵다. 어떻게 인재를 장처에서 구하느냐. 공무원 혐오. 내 아들이 얼마나 우수한데. 보통 내 아들 공무원 됐어. 이런 거잖아. 아니 보통 공개채용해야 우수인재가 채용되지 않나요? 국내 유일의 검사기관이다 보니까 채용이 워낙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워낙 전문적인 내용이고 기술적으로도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 그리고 인력풀도 좀 좁은 것 같기는 합니다. 2015년에는 문성혁 전 해수부 장관의 아들이 공채에 합격을 했어요. 한국선급에 그런데 토익 점수가 만료가 돼서 논란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거 되게 어렵지 않잖아요. 토익, 탭스 이런 점수는 그냥 뽑아오면 언제 만료되는지 써 있는데. 저기 운전면허 만료된 거랑 비슷한 거죠. 빨리 가서 다시 보면 되고. 그거 못 잡을 교통경찰은 없어요. 또 서류 합격자 11명이 불합격 처리된 것도 들통이 났는데요. 강원랜드 모델. 6년 뒤에 서류 전형을 면제해 주겠다고 연락하는 일이 있었다고 해요. 지금이라도 입사할래? 아, 국정감사 올 것 같으니까. 잠깐만, 이거 그거잖아. 자니? 아마 이런 식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미안했어. 보좌관이 전화를 합니다. 그럼 저쪽 한국선급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습니다. 저기 지난번에 몇 년도에 저거 할 때, 시험 볼 때 합격하신 분들이 누락되시고 여기 입사를 못하셨던데 그때 관련 문서를 달라라고 말하면 직원이 알겠습니다. 끊은 다음에 레드 알러트가 울릴 거 아니에요. 그래? 쇼부를 쳐볼까? 이러면서 가정을 이루고 다른 회사 들어간 지 6년 된 사람한테 자니? 자니? 그때 미안했어. 서류 전형 면제해 줄 수 있는데. 세월호 이후에 달라진 게 특채가 없어졌다는 것뿐입니다. 또 다른 주장도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되면서 조선 해운사가 한국선급 접촉을 꺼려서 영업력이 위축된다. 와, 돈 내고 밥 먹기 싫다. 대박. 와, 이렇게 당당하다고? 되게 투명하죠. 이게 이번에 우리가 실로 몇 년 만에 아주 오랜만에 대한체육회를 안 다뤘잖아요. 이게 대한체육회만큼 뻔뻔하네요. 특히 이런 공공기관이나 준정부기관에 제가 하여튼 공부 좀 하려고 이사를 지원해서 이사 하나 걸쳐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저한테 그것도 있어요. 뭐요? 강의비 상한선을 전해줘요. 왜냐하면 이사들이 어디 이해관계 가서 떠나고 강의비랍시고 되게 돈 많이 받으면 유리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딱 정해놔요. 몇십만 원 이상 못 받게. 아, 관계자 여러분 정은정 쌉니다. 국가가 정한 비용 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나는 하나도 충격적인지 않은 게 주로 시민단체를 다니니까 그거 후에 5분의 1도 못 받고 다녀서 아무런... 와, 받으면 좋겠다. 와, 나 그것도 되게 높아보었거든요. 아니, 근데 이 한국성급의 주장 두 가지가 여기가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돼야 되는 논리를 다 만들어줬잖아요. 그러니까요. 투명하기가 거의 해파리급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논리도 제대로 못 만들어왔으니까 해파리 많네요. 흐물흐물하네. 세월호 이후에 한국성급과 함께 안전과 인허가를 수행하는 150여 곳이 공직자윤리법에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영업력이 위축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영업이익이 줄어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회장에게 지급된 경영평가 성과부급은 5년 전에 비해 4배 이상 늘었습니다. 경영은 또 잘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공공이 흡수한 다음에. 자, 이제 어깃구 의원실이 해수부 장관에게 이 소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장관이 답했습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요. 어느 나라를 가나 비싼 밥을 얻어먹을 수 있었단 말입니다. 아니, 이건 뭐 다 개판이네요, 대답들이. 아니, 우리 글로벌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토익을 빨리빨리 업데이트 하라고요. 그렇죠. 우리 지난번에 얘기하지 않았나요? 글로벌 경쟁력 이러면 의자가 이렇게 뒤로 날아가는 거. 그렇죠. 하자고. 탈락 언어, 탈락 어휘입니다. 이 경우에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걸 그랜드 캐니랑에서 하고 싶은데. 그리고 이제 한국선급의 이형철 회장에게도 물었어요. 한국선급이 이번에 국정감사 안 받으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이번 국감에서 빠지려고 하는 증인의 노력이 경영성과 내지는 업적취적이라고 직원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 직원들 입장에서는 감사뜬다라면 정말 고생이긴 하죠. 그래도. 회장은 소송은 국정감사를 안 받는 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왜 없죠? 이게 무슨 말이 안 되는 말을 지금. 그럼 소송에서 이기면 감사를 안 받게 되는 건데 영광의가 있지. 어쨌든 이제 어기구 의원실은 만약에 한국선급이 공직유관단체에서 빠지면 주요 소송이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을 하면서 많은 공공단체들이 국정감사를 받고 있는데 자칫하면 국가의 기강이 흔들릴 수 있는 큰 문제. 무슨 채용 문제 때문이냐라고 계속 따져 물었습니다. 그동안 편하게 살았던 과거를 잊지 못한 한국선급의 9억짜리 돈부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소송에서 반대편인 국가 쪽을 대리하는 변호사는 이 질의를 아주 유심히 보고 있었겠네요. 그리고 답변들 보면서 많이 만족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워딩 대박이네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되면서. 조선의 운사가 접촉을 꺼려 영업력이 위축돼요. 영업력이 위축된다. 야 나 짜장면과 처음 알았어. 이 소리 아니야. 공짜인 줄 알았지. 선급 관리야말로 인프라의 핵심이잖아요. 기초 인프라의 핵심이잖아요. 이게 공공으로 흡수된 지 이렇게 얼마 안 됐네요. 아직 흡수도 안 된 거죠 사실 그리고. 그렇죠. 국가가 아예 자격. 감시할 수 있을 뿐인 거예요. 흡수가 되려면 국가가 자격부터 모든 걸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니까. 사실 산하기관도 아니고 그냥 공직유관단체 이거인 것 뿐이에요. 그렇죠. 공공기관장이 아니에요. 공공기관장이면 이렇게 성과급 잔치를 할 수 없을 테니까. 그렇죠. 아니 성과가 좋아서 성과급 잔치를 하는 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문제라는 게 아니라. 아니 성과가 좋아서 성과급을 받는 게 좋지. 그걸 가지고 굳이 이렇게 파리피포리 대표는 없잖아요. 그 말씀입니다. 성과급 풀파티 이런 것들은 없잖아요. 풀파티. 날아가는구나. 수영장으로. 글로벌 경쟁력. 이번엔 산으로 가봅시다. 산피아라고 해서 이탈리아에도 줄임말이 있나. 마피아의 변종인가 싶었는데. 산림청 엘리트들의 사적 네트워크 얘기입니다. 산의 마피아. 한국책 소거입니다. 모피아, 관피아 등의 비슷한 엘리트 계층과 비슷하게. 이들도 거액의 명예 퇴직금이나 퇴직 후의 낙하산 인사. 위치에 비해 높은 연봉 같은 특혜를 서로 챙겨준답니다. 재작년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런 덕에 실적도 뺏고 부당해고도 저지르고 갑질도 좀 한 모양입니다. 그렇군요. 들어올 게 없잖아요. 내 주변에 다 내 편인데. 금년 국감에서는 윤미향 의원실이 자료를 모아왔습니다. 봅시다. 자, 이들은 일단 정년 전에 퇴임을 해요. 한 1년 남겨두고. 그러면 이제 명예 퇴직 수당이 나오죠. 그래서 임금 보존을 받아요. 평균 6,158만 원. 이거 악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보고됩니다. 반 정도는 퇴직하면서 직급이 한 단계 올라가는 특별 승진의 명의도 누렸습니다. 퇴직하면서 죽어요? 직급이. 명예 퇴직하면 올려주는구나. 한 반 정도는 그런 영예도 누리고. 그러면 기분 좋잖아요. 가뿐하게 내가 평생 돌보던 산에 정상에 올라가 야호 한 번을 기분 좋게 지릅니다. 그리고는 낙하산을 타요. 산림청 산하기관으로 정상 점프를 합니다. 어떤 게 있나 봅시다. 5년 동안 66명이 이렇게 했고요. 아무나 올라갈 수 있는 곳은 아니군요. 그러니까 이 중에 반인 33명은 특별 승진했다니까요.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등등의 10개 기관으로 갔습니다. 참고로 산림청 산하기관은 12개입니다. 마지막에 이거는 제가 참고한 언론들은 한수정이라고 주력으로 들었고요.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금년 8월에 뉴스타파에서 한수정 상부가 산피아 투성이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탐사보도한 기사가 있네요. 이게 한수정 같은 경우에는 국립수목원 관리하는 데가 있는데 비슷한 일을 하는 걸 또 만든 거예요. 이 사람들을 처리해 주려고. 그래서 되게 욕을 먹는 거예요. 제가 쉽게 하지 못하는 말을 농축청고인이 되게 쉽게 얘기해 줬습니다. 저는 이 사례를 언제나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례를 들어서 얘기하죠. 아니 한전이 전기의 안전 문제를 돌보면 되지 안전공사 왜 또 있어? 까공이 하면 되지 가스안전공사가 또 왜 있어? 그래서 맨날 헷갈리잖아요. 가스공사 사장과 가스안전공사 사장이라. 그러면 한전은 맨날 막 길에 물웅덩이에 전기 막. 안전공사가 와서 돌봐주나? 아니잖아요. 그냥 자리가 더 필요한 겁니다. 퇴직 공무원들 몇 년 더 월급 받으려고. 그러니까 이런 설명이 언제나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 중년들의 위기감을 돌봐야 되는 고위관료들의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월급과 명함. 그 둘 다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제가 강의 시장을 많이 들여다보잖아요. 그러면 특급 대접을 받아요. 그래서 저는 일반 1급이거든요. 강의를 나가면 공공기관에 나가면. 그런데 이 사람들은 특급이에요. 그러니까 장관급. 왜냐하면 관련 기관에서 오랫동안 특정 프로페셔널을 했다고 해서 훨씬 더 많은 강의비도 받을 수 있고. 그게 숙박시설 같은 그런 계급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요. 언제 접해요. 만나면. 그런다고 계급이 올라가진 않아. 네가 뭔데 이러면서. 올해 한 수정에는 759억 예산이 투자되는데요. 예상 수익은 48억 원 정도랍니다. 부도요. 부도. 이 정도면. 여기서 민간인의 연구성과를 가로채고. 감사실장을 부당해고하고. 감사실장을 해고할 때도 감사실장이 무슨 소용이야. 이게 무슨 의미이냐면. 거기 백도대관 쪽에 되게 추. 왜 차나무가 티 있잖아요. 따뜻한 데서 자라야 되는데. 이 백도대관의 어떤 이머빈이 열심히 자기가 개발을 해서. 되게 추운 데서도 자랄 수 있는 차나무를 개발을 했고. 한 수정이 가서. 우리 이거 같이 이렇게 협업해가지고. 우리가 일종의 특허 출원. 품종 등록되어지고 이렇게 꼬셨어요. 도네 양아치잖아요. 알겠다고 했는데. 이것들이 자기들의 성과로 싹 다 뺏어먹어버렸어요. 한 수정 연구성과가 됐어요. 이거를 감사실장이 엄청나게 감사를 했는데. 그런데 그 감사실장한테 우리 조직의 명예를 실초하고 이랬다면서. 공기관이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을 보도하려 한 몇몇 언론 기자들에게 접촉해서 부정적 보도를 막으려고 시도하고. 되게 신기하게 썩었네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산림복지진흥원은 2016년에 생겼고요. 한 수정은 2017년에 생겼어요. 4년 전인 그 다음해인 2018년에는 오마이뉴스의 금융산업노조 산림조합지부 정성기 위원장의 발언을 이용한 보도기사도 있네요. 산피아가 심각하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산하기관들은 시작부터 산피아에 장악당한 채로 시작한 거예요. 지금 말씀해 주셨잖아요. 자액 때문에 만들어낸 게 없다. 그러니까 산피아가 만든 거지. 산피아에 장악당했다기보다는. 아닌 것도 장악당한 거예요. 저는 예전에 산림청처럼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잠깐 했는데 돈이 되게 많은데 사람들의 관심이 별로 없어요. 이게 처음에 녹색복건으로 시작을 해서 돈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의도 바로 국회 앞에 빌딩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주유소 바로 뒤에 있는 빌딩도 하나 가지고 있어요. 뭔지 알 것 같아요. 돈이 되게 많고 특정 학교, 특정 과 출신들이 다 갖고 있는 카르텔이거든요. 임학과가 있는 곳이 서울대, 강원대. 그런데 강원도가 워낙 임야가 많으니까 이게 독특하게 강원대 임학 계열이 꽉 잡고 있고. 서울대 산림학과 이렇게 카르텔이 있어서. 그리고 좀 독특한 게 뭐냐. 임산물, 농산물. 여기서 중간 퀴즈. 감. 꽃감은. 참고인이 퀴즈 내게 되었나. 꽃감은 농산물. 그런데 꽃감을 만들기 위한 떫은 감은 임산물. 대추는 임산물. 말린 대추는? 농산물.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가지를 일부러 산림청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보통 시민들은 그냥 버섯을 그냥 버섯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임산물 사업을 하게끔 묶어준 게 있어요. 몇 개가요? 일부러 산림청 소관으로 끌어댕겨 온 거군요. 어떠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로비 프로세스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청 자체가 부보다는 낫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산림청 같은 경우는 절대로 부나 이런 쪽 올라갈 생각이 없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서 해먹는 게 따뜻하니까. 돈은 많고 사람들의 관심은 별로 적고. 처음으로만 이렇게 안락하게 친구들끼리 잘 모여 있으면 되는 거죠. 특성상 산피아는 정확히 표현을 못 해주는 것 같고 산적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저는 버섯에 비유하고 싶거든요. 독버섯? 아니 그러니까 그늘에서 자라고 친구들끼리 포자 퍼뜨려서 모여서 같이 자라는. 되게 다람쥐 같지 않아요? 귀엽다 다람쥐랑. 아이 버섯이 낫다. 그런데 산피아가 정상점프에서 낙하산으로 재취업할 때 적정성을 따질 제도적 장치도 허점이 있습니다. 당연히 보통 공무원들이면 법에 따라서 3년 정도 업무 연관성이 있는 곳에 갈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인사혁신처가 선정한 심사대상 기관에는 산하기관 12곳 중 2곳만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빠졌대? 즉 나머지 10개에 다 가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유능도 하네요. 네. 두 개를 미끼로 준 건가 싶어요. 그러니까 사각지대가 10개인 거예요. 심지어 산림청 자체에서 공공기관과 특수법인 임직원 운영에 관한 원칙이란 거를 2017년에 일찌감치 만들었대요. 만들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금년에도 혼이 나죠. 이게 뭐 설명이 도움이 전혀 이해를 도울 수 있을지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마는 어떠한 공무원이 열심히 일을 하고 그만둔 다음에 다른 곳에 취업을 하려고 할 때 가서는 안 되는 곳들에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는 안 되는 곳에 리스트에 들어가는 게 마땅한데 안 들어갔다는 건 가는 걸 권장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관료들에게. 거기 가도 돼. 금감원 입장에서는 공기관은 아니니까 삼성생명 재취업 강권 이런 느낌이거든요. 산비아 개념을 조금 더 넓게 보게 되면 우리 산불 나잖아요. 그러면 그다음에 심어야 될 나무들. 정해야 돼요. 수종 정해야 되죠. 그리고 가로수도 갱신 시기가 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최근에 굉장히 유행하는 가로 중에 하나가 잎합나무거든요. 하얗게 꽃 피는 거예요. 이제 플라타너스 가고 포플러 가고 그러면 그거를 누가 그 정보를 공유하고 그래서 이게 어떤 아주 굵직굵직한 조경회사들과 그리고 어떤 묘목상들과 그래서 촘촘하게 일반 이런 자본시장까지 연결된 곳이어서 제가 늘 좀 많이 주목할 거예요. 삼피아 문제예요. 그리고 사실. 가로수를 공급할 수 있는 회사의 이권도 들어갈 가능성이 충분하고. 그리고 그거를 연구해내는 몇몇 대학교의 기관들인 거죠. 연구기관들인 거고. 그리고 산이 저희 침옥판 산판을 타는 사람이니까 단순하게 나무 신고 그것뿐만 아니라 사방공사. 사방땜부터 해가지고 주변 정비부터 해서 이 산과 관련한 우리나라가 워낙 산지가 넓다 보니까 상당한 돈이 몰리는데요. 그리고 국민 정서에서 산을 가꾼다는데 그 반대상 진짜 없거든요. 다 숲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안온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절감 프로젝트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하긴 해야 되는 게 수중교체거든요. 그렇죠. 숲과 산의 수중교체거든요. 이산화탄소를 좀 더 많이 빨아들이는 젊은 나무로 혹은 그런 종의 나무로 바꿔주고 더 길러주고 해야 되는데 그곳에서 분명히 중요한 일익을 담당해야 될 인력들이에요. 수익사업은 영원합니다. 현 정권이 굳이 그렇게 공안정국을 열심히 만들고 싶으면 산적과의 전쟁하면 되겠네요. 버섯단. 너무 귀엽다. 버섯돌이. 그거 이상하잖아요. 그거 귀여워서 안 된다니까. 그늘에서만 자라요. 끝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달려동물 이야기. 이슈 5. 개선 중인 반려동물 정책. 민주당 김승남. 위성군. 윤준호. 국민의힘 안병길. 이번 농예수위 국감에서는 반려동물 관련 질의가 많이 나왔습니다. 원래 저는 모르고 지나갈 뻔했어요. 그런데 대한수의사회에서 반박 보도자료를 내서 그걸 보고 알았네요. 그렇습니다. 이 질의가 왜 농예수위에서 나왔느냐가 궁금했는데 소감부처가 농림축산식품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모든 게 시작 단계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 중에 하나죠. 그렇습니다. 축산. 이게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입니다. 네. 농림도 아니고 축산도 아니고 식품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축산 농민들. 그러니까 축산 단체에서는 그 얘기를 많이 하죠. 축산하고 반려동물하고 분리시켜달라고. 그러니까 그 기초도 안 됐다는 거예요. 너무 괴롭다. 우리는 다 같이 묶여서 그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일은 할까 싶어서 뒤져봤는데 또 일은 하더라고요. 뭐 시키니 뭐 해야죠. 네. 반려동물 관련 일도 하더라고요. 먼저 동물병원 의료사고입니다. 여덟 글자만 들어도 가슴이 턱하고 막히시는 분들이 많겠죠. 그럼요. 국감장에서는 두 개의 사례가 나왔는데 노령견을 마취하다가 30분 만에 사망한 사례. 심지어 보호자가 괜찮아요? 라고 물어보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건강검진을 위해 방문했는데 사전 안내 없이 눈이 실명할 위험이 있다고 이빨 9개를 뽑았다가 이틀 뒤에 사망한 사례가 있습니다. 실명할 위험이 있다고 이를 뽑는다고요? 이빨하고 실명하고 무슨 상관인가요? 이가 위로 올라갈 수도 있는. 아 그 염증 같은 게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9개를 뽑았다가 사망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인 정의도 분쟁관리 제도도 없습니다. 네. 시작 단계입니다. 네. 한국소비자연맹이 2017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접수한 동물병원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988건입니다. 네. 문제는 보건복지위에서도 지적이 됐었어요. 좀 다른 차원인데요. 동물병원에서의 마약류 불법 사용, 온화면 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어요. 사형석 의원실하고 인재근 의원실, 신영원 의원실이 지적을 했는데 2021년 한 해에 동물병원에서 펜타닐 패치가 처방된 건수가 만 862건이에요. 자 펜타닐. 그런데 2019년에. 모르면 검색하시면 구글이 걱정해줍니다. 왜 이거 검색하시냐고. 5,602건이니까 2배로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료기관에서의 처방수는 줄었어요. 그렇죠. 야마 아니 야매. 의료기관에서는 줄었는데 동물병원에서는 2년 사이에 2배가 늘은 거죠. 다른 어떤 비유도 필요 없이 마약류 유통입니다. 그러니까 의료기관은 사전알림이 제도를 하고 있는데 동물병원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질의를 들으면서 동물병원도 병원이었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농혜수위에서의 동물병원 의료사고에 대한 질의가 이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나 재난 상황에서 좀 다쳤는데 약간의 중상이 있는데 주변에 수술을 할 의사가 없다. 그러면 진짜 울며 겨자 먹기로 약간 꽁대신다고 수의사가 집도를 해도 돼요. 법상으로는 그래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김승남 의원실이 지적을 한 게 동물병원 의료사고에 대한 정의가 없고 수의사에 대한 처벌도 없다라는 것을 지적을 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의료분쟁 사례들을 드리면서 동물의료도 사람의료처럼 의료사고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하고 수의사의 의료과실로 인해서 반려동물이 사망하거나 부작용이 생기거나 하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처럼 반려인들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앞길이 뿌여면 혐오하는 사람들 댓글부터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야죠. 갈 길이 이렇게나 먼 것이 조정중재할 수 있는 전문가도 어디서 구해야 될 테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게 의료의 분야로서 법의 제도 안에 다 들어가면요. 나중에는 결국 국립동물병원도 생겨야 돼요. 지자체 동물병원도 생겨야 되고. 갈 길이 어마어마하게 멀죠. 그래서 농식품부가 사실은 이런 동물의료사고 분쟁 가이드라인 사고로 인한 분쟁을 실질적으로 조정중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라는 주장이었어요. 그런데 수의사회에서는 사람의료의 경우에는 뭐가 많은데 동물의료는 뭐가 없다. 제도 이야기죠. 그러면서 수의사의 처벌 여부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는데 사실 반박을 한다고 했는데 이건 김승환 의원의 질의와 똑같은 말이고요. 반대가 아니다. 똑같은 문제제기고요. 조심스럽게만 해달라는 건 얘기했네요. 그런데 수의사회에서는 유감을 표했어요. 왜 유감을 표했냐면 결론은 대한수의사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면허 효력정지 처분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현재 계류 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중재할 수 있는 권한을 대한수의사회가 가져가겠다는 거죠. 아, 협회선에서 권리를 묶고 싶다. 묶어내고 싶다. 이 법안이 현재 계류 중이거든요. 이거는 테크닉으로 말할 것 같으면 민주주의의 올바른 방식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김승환 의원이 이야기한 전문기관을 우리가 하겠다라는 거죠. 다만 의사협회의 사례를 보면 그걸 수의사회에 맡기고 싶어하는 사람은 수의사회밖에 없지요. 이게 옛날에 음악하던 사람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성공하면 영영 이 시장은 못 커요. 영영 암해가 돼요. 그리고 그 외에 몇 가지 반대 근거를 댔어요. 김승환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제가 주관적으로 요약을 하면 반려동물 의료체계의 모든 걸 다 정비하고 의료사고는 제일 마지막에 하자는 주장입니다. 이것까지는 정치단체로서 얼마든지 말할 수 있거든요. 다만 감시하거나 규제할 권한을 협회해달라. 이런 업계 정체가 망합니다. 업계 전체가 망합니다. 이게 아까 한국 선급의 사례하고 비슷한 거죠. 어차피 전문가 우리가 다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거야. 우리가 하겠다고. 그러면 질이 상승하는 것도 되게 더뎌지고요. 모든 면에서 구려져요. 정말입니다. 지금 케이팝 시장이 이렇게 크게 늘어났어도 사실은 훨씬 더 크게 늘어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된 건 음조협이 되게 무능해서 그렇거든요. 이거 언제 설명할 시간이 있을지 보겠습니다. 국제 스탠다드에 한국 음조협이 얼마나 맞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인가. 저는 이걸 사단법인협회에 함부로 맡기는 건 진짜 국정의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보죠. 안병길 의원은 국내 펫보험 활성화 문제, 즉 쓸만한 펫보험이 없다는 지적을 했어요. 별로 없어요. 국내 펫보험 가입률이 지난해에 0.67%, 4만 9,766건으로 4년째 1%를 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조한 이유가 국내 주요 4개 보험사가 판매하고 있는 펫보험이 8살 이하의 반려견만 최초 가입이 가능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국내 9살 이상의 반려견은 41.4%가량입니다. 보험료는 4만 원에서 6만 원 사이고요. 접근하기 어렵죠. 안보험보다 훨씬 비쌉니다. 내 안보험보다 비싸네. 그런데? 비싸요. 제 실손보다 높네요. 회사의 보험사의 입장을 이해해야 되는 게 의료기록도 불분명하고 건강도 체크하기 어렵고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이네들은? 그렇죠. 그렇구나. 그러면서 또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서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 의무화가 필요하다고도 이야기했어요. 동물병원은 진료부 공개가 의무가 아니래요. 아니 일단 의료행위인지부터 법에 지금 적용이 안 됐는데 항목이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 관련해서 제가 또 찾아봤는데 수의사 신문이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꽤 많더라고요. 두 개 많더라고요. 그게 이제 반려동물 신문이 따로 있고 농축산 쪽 신문이 따로 있고 그리고 이제 보통 경제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소, 닭, 돼지, 염소 이런 쪽은 또 따로 있고 또 공수의, 공공수의사 다 다 다른데. 거긴 또 따로 있어요. 공수의도 있고. 그런데 이제 반려동물 수의사 언론에서 진료부 공개 의무화를 요구하는 소비자가 많아요. 이게 지금 막 엄청 반려동물인 사이에서는 이거 공개 안 하는 게 말이 되냐 논란이에요. 과잉 진료 한 거 아닌가 혹은 과소 진료 한 거 아닌가 의심이 가는 사람은 있겠죠. 그게 있어야지 혹시 다른 병원에 진료를 가보고 싶으면 그 진로 기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잘하는 동네에 펫카페 가면 펫카페가 동네 사람들의 새로운 미용실이잖아요. 복덕방이잖아요. 거기 가면 관련된 정보를 다 받을 수 있잖아요. 동네에 펫카페에 앉아있는 NPC들이 가장 좋아하는 병원들은 이런 걸 공개합니다. 기록 끊어주세요. 그럼 PDF 파일 바로 내줍니다. 그런 것들의 신뢰도가 높아요. 수의사회에서는 이 공개 의무화를 계속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수의사 언론에서는 당당하게 거절하세요 라고 독려도 하더라고요. 지금 원시적인 정치 활동을 한참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시적인 정치 활동이라고 왜 성명 드리냐면 관에 손이 가고 법이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기 직전까지는 그걸 완강히 거부하게 돼 있거든요. 모든 이익단체는. 그렇죠. 그리고 수의사회에서는 논리가 그래요. 진료기록은 우리가 영수증에 적어준다. 진료기록은 주는데 근데 이제 진료부 공개를 왜 거부하냐. 여긴 약품이 들어가 있잖아요. 자가진료의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물용 의약품은 누구나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논리는 맞아요. 그러면 동물용 의약품을 누구나 살 수 없게 하면 진료부 공개도 해주겠네. 그럼 나는 내 진료기록부 보고서 내가 내 맹장을 꺼내냐. 해리슨 포드야. 근데 자기계 맹장을 꺼내려는 미친 새끼가 많으니까 그렇죠. 아까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 비중에 대한 설명에서는 설득되진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의사회는 펫보험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는 진료부 때문이 아니고 매력적인 상품이 없기 때문이라고 반박을 했어요. 사실 이건 반대로 이야기하면 바로 반박할 수 있죠. 매력적인 상품이 없는 이유는 진료부 공감들이 안 좋아서 그렇잖아. 얼마나 공개되어 있느냐가 보험사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 상품을 홍보하고 가격대를 맞출 수 있느냐라는 조건이잖아요. 100%. 뒤집어서 여기 있는 게 맞죠. 그렇죠. 보험 상품 개발하려면 진료부 몇 개 정도는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데이터가 필요할 텐데 나이 얘기했죠. 나이 얘기. 반려동물의 나이로 보험을 받느냐 마느냐를 하죠. 이 조건 자체가 그 하나로 반려동물을 사고 파는 문화를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입양동물의 대부분은 나이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 개도 이 양반이 말을 안 하니까 몇 살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 고양이도 6개월인지 7개월인지는 확실치가 않아요. 그냥 3개월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90년대의 어르신 수의사 선생님들은 이를 보고 이런 다음에 몇 살이구만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의학이 많이 발전을 해서 그거 믿으면 안 된다고 다들 얘기합니다. 나이 모르는 게 더 많고 현재까지 그리고 앞으로 몇십 년 동안 더 자연스러워요. 보험사가 이 보험 상품을 그냥 홍보용으로만 설계하지 않았나라고 의심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미친놈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미친놈 때문에 제대로 동물을 진료하고 싶은 사람의 길을 막는 것도 논리의 허점이죠. 그런데 다수가 희생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반려동물 시장은 앞으로 계속 확대가 될 거고 제도가 계속 개선이 될 거예요. 당장 윤석열 정부도 몇 가지를 시행하고 있죠. 지금. 그런데 누구와 어떤 갈등이 기다리고 있을지를 미리 엿볼 수 있죠. 그러게 말입니다. 그나마 가장 걱정 안 되는 분야예요. 재벌이 들어올 일이 별로 없고. 모르죠. 이미 공공의 자산으로 들어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매각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패턴을 보면 걱정될 게 별로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게 있긴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동물병원 진료비를 조사해서 공개를 하고요. 2024년까지 100가지 표준 진료 행위를 개발해서 보급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완전히 시작이죠. 그렇습니다. 결과는 보겠습니다만 느그적할 것 같다라고 예측합니다. 일단 저는 이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논의식 이슈도 보셨습니다. XSFM입니다. 뭔가 그곳을 떠난다는 게 되게 믿기지가 않았거든요. 반평생보다 더 많이 자랐는데 갑자기 떠나게 된다니까 믿기지도 않았고 여러분의 독립은 몇 살이었나요? 보육원의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나와 홀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른이 되기는 아직 이른 나이. 곁에 아무도 없다면 그것은 자립이 아니라 고립입니다. 18. 홀로 어른이 되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함께 해주세요. 아름다운 재단은 18어른의 건강한 자립을 응원합니다. 아름다운 재단 18어른 캠페인 제주의 신선함에 달콤함을 더하다 과일 그 이상의 맛 오간만족 과일 스낵 푸르넥 감귤 초코 장면 하나 내가 접해의 마지막 자 망한 장면들을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덕질 간사가 준비해왔습니다. 일단 시작부터 녹음을 들어볼게요. 안병길 의원이 17일 국감에서 정기환 마사회 회장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제가 싫어하는 송갑이 발음을 가지고 있죠. 개인의 SH 방언을 놀리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사실 몬데그린 테스트죠. 아무튼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기환 마사회 회장도 전 정권 임명 인사이기 때문에 물러나라고 압박을 했습니다. 요약한 내용을 들어보시죠. 즉배청산하러 갔죠? 마사회에. 네 그렇습니다. 즉배청산 아직 할 게 남았어요? 즉배청산위원장 2년 마사회 회장 9개월 아직도 즉배청산 다 안 했어요? 그런데 회장님이 바로 즉배예요. 정권 말기에 전문가도 아닌 비전문가를 정치권에서 알바퀴 인사한 그게 즉배입니다. 회장님이 청산돼야 되는 거예요. 회장님 청산되면 즉배청산 끝나는 겁니다. 다소 무례한 질문 형식은 국감이니까 넘어가고 일단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적폐청산을 2년 9개월 동안 한 당신. 그렇죠. 이제 당신만 가면 적폐청산이 완성이다. 이건 이제 덕질간사가 출연하는 우리 그아실 방송에서 허건하라는 얘기죠. 이건 다크나이트 선언이죠. 네. 시어로물의 발전이죠. 부담 경찰이 베트맨에게 할 법한 소리입니다. 정기한 마사회 회장 같은 경우에는 원래 첫 출발이 가톨리농민의 사무총장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농민의 인사군요. 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감사로 그동안에 왜 엄청 많은 레트럴파크에서 기수들 자살 사고도 너무 많았고. 맞습니다. 그래서 감사실에 먼저 시작을 하고 이제 마지막에 마사회 회장으로 이렇게 된 그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마사회라는 조직 자체가 이거는 뭐 지금 제가 어디를 지지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런 면이 없지 않아 있죠. 그러니까 어떤 농업계에서 누군가에게 자리를 하나 만들고 직을 만들어줘. 그거는 그런데 지금 민주당도 국민의힘이 아주 오랫동안 마사회 역사 속에서 계속 그래 왔거든요. 그렇다면 아주 근본적으로 계속 이래야 되겠느냐라는 질문은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그 갑자기 이슈가 되었다. 산적 얘기했으니까 말이에요. 정치적으로 힘이 있고 적극성이 있고 막 지지자도 많고 막 집안의 돈도 많고 막 가진 게 많아. 정치적으로 나한테 어떤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이야. 그런데 성격이 너무 더러워. 저 사람한테 뭘 해도 좋아야 될 것 같아. 그랬을 때 남는 빈자리 중에 따뜻한 데 뭐 하나 준단 말입니다. 마사회가 최고죠. 대표적인 게 마사회입니다. 젊은이들이 공기업을 가고 싶고 공기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기업이죠. 물론 한수원과 한전이 있지만 한수원과 한전에 입사하면 일 같은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마사회는 안 그런 자리가 너무 많지요. 그래서 계속해서 적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거쳐가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은 곳입니다. 마사회 자체가 적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가 적폐이 아니냐 이런 의미도 없는 조직이라고 저는 진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적폐인증 시스템이 있으면 적폐인증받으면 거기에 집어넣어주는 KS인증. 서티픽 킷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 마사회에 어렵게 시험 봐서 입사해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마필 관리사분들을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마사회 회장이 안병길 회장의 의원에 의해서 영화 다크나이트의 마지막 장면처럼 그런 이미지가 됐어요. 저는 그런 상상이 되네요. 보따리에서 하실 생각 있습니까? 라는 말 기관장들 잘 듣잖아요. 그때 막 아 네 제 취미에요 이러면서 가지고 있는 보따리 컬렉션을 보여주는 거야. 그렇죠. 2매듭으로 해봤고요. 다음엔 피셔맨이고요. 이거는요. 이건 에르메스 거고요. 이거는 장인이 만든 거고요. 그리고 매듭도 달라요. 저는 보따리 쌀 생각만 있답니다. 네. 저도 이제 지난주에 플레이오프 보러 갈 때 보따리를 나눠주더라고요. 네. 백지군대라고. 히어로즈 V1. 그러고 보면 배트맨도 은퇴할 때 보따리 싸서 은퇴할 거예요. 자. 드라마 얘기 뭐예요 이건. 작년 2. 20년 전 드라마. 저희가 진짜 골라올 게 없어서 이런 거나 골라오고 있는 거예요. 다음 보죠.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약간의 논란이 있었는데 아까 얘기했었죠. 태국 얘기였습니다. 10월 3일 날 있었던 고위 당정회의에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야당의 양국관리법 관련해서 2011년에 태국이 유사한 정책을 추진했다가 쌀 공급이 과임되고 재정이 파탄나고 나라 경제가 거덜났다. 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윤준병 의원이 지적을 하고 장관은 일반적으로 농업계의 연구자들은 다 익히 알고 있다. 본인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소병훈 위원장이 태국의 현황에 대해서 장관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이왕수 의원이 위원장은 중립을 지켜라 라고 의사진행을 발언했습니다. 그러자 위성곤 의원이 비서실장의 이야기가 그런 의도로 한 건지 안 한 건지 사수를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왕수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비서실장도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관심법에 의해서 되어진 것 같은데요. 아 네 열심히 사왔군요. 네 들어보실까요? 비서실장의 이야기가 그런 의도로 한 건지 안 한 건지 사실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왕수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비서실장이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관심법에 의해서 되어진 것 같은데요. 잘 안 들리실 것 같은데 뒤에서 뭐라 저는 사실 편집하면서 들었는데 지금 다시 스튜디오 안에서 들으니까 또 잘 안 들리네요. 얘기하는 관심법인 것 같은데요 라고 하니까 이왕수 의원이 내가 궁예예요? 라고 재물은 거예요. 위원장이 회의를 막 진행하려고 하니까 이왕수 의원이 한마디 더 합니다. 의사진행 발언까지는 아니고 동료 의원한테 관심법 쓰는 궁예처럼 얘기하지 맙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 드라마가 언제 거였나 검색을 해보니까 역시 드라마 덕후 2000년부터 2002년까지 200부작에 걸쳐서 했었던 드라마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친구들한테 배우 김영철 배우를 이야기할 때 궁예! 김영철 씨가 했던 거 있잖아요. 골목길 밥 먹는 거 탐사하는 지금 이만기 씨가 하는 거기서도 가게 된 모든 할머니들이 다 궁예 얘기만 한거든요. 근데 애들까지도 혹은 싸따라 딱 두가밖에 없어요. 김영철 씨의 그래가지고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 수도 있고 진짜 밈이 많은 배우구나. 어쨌든 저는 이게 좀 놀랐고요. 200부작이나 했구나라는 생각도 좀 했고 그때 와 그때 왕건 인기는 진짜 궁예 인기가 너무 높아가지고 원래 궁예가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근데 당당하게 죽는 걸로 박팩을 냈잖아요. 인기가 너무 높아가지고. 그리고 사실 이 논쟁 태국 관련한 논의들이 좀 진행이 되면서 몇몇 의원들 발언 중에는 약간 태국을 비하하는 듯한 태국이 다 망했다 이거 하다가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태국이 망한 데는 다른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역시 덕후들은 그렇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스포이오로 얘기를 끌고 왔고 연구위원은 어떻게든 드라마를 끌고 오는군요. 이게 우리야. 이제 20년이란 어떤 의미인가. 60대 국회의원들이 아직 60이 안 됐을 거예요. 저기 뭐냐 위성권 의원은 다만 위성권 의원이 한 말은 아니니까 20년 전이 그렇게 오래 전인가? 하고 2002년에 히트곡이 뭐 있나 봤습니다. 오대한민국 아니요? 월드컵? 넬리의 딜레마 그거 그때 넬리가 두 곡을 동시에 밀보드 1, 2위 차트에 올렸다고 그게 한 히어죠. 그게 역사상 세 번째였죠. 어셔의 You got it bad You got it bad, you got it bad 지금 느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읽었다. 덕질정신연구위원의 말에 원래 동의했는데 마음은 동의하지 않고 가사 다 한다구나. 그렇고요. 다음은 위원장이 준비하셨습니다. 이게 두 개인데 네. 피디님이 눈치를 못 챘군요. 그렇군요. 국감파워로 하나 설명드립니다. 다리가 연결된 섬인데도 추가 택배비를 받는 섬이 있어요. 원래는 다리가 없어서 추가 택배비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생각해보면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지난 5월 31일에 권익위에서 연륙 또는 추가 배송비를 받지 말아라. 그리고 섬 지역 택배비 부담 경감 방안을 정부에 요구를 했어요. 정부도 쌩 깠어요. 그래서 이걸 따지기 위해서 권익위가 하라고 하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걸 따지기 위해서 농예수위에서 택배 3사 대표이사들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을 했거든요. 채택이 되니까 택배 3사가 서둘러 추가 배송비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감의 힘이죠. 진짜로. 이게 아마 서삼성 의원일 거예요. 네. 연이어서 다른 이슈를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장면 4 개발사 나와 윤준병 의원이 농진청에 농기계 안전문제를 질타를 했어요. 부상세가 부상이 많다. 개발만 하고 개발만 이렇게 하다가 안전문제를 등한시한 거 아니냐. 농진청에서 VR 기반의 시뮬레이터를 개발했는데 실제 활용도는 낮다. 2012년부터 14억 5,500만 원을 투입해서 농용 트랙터 운전 교육 시뮬레이터 등 4건을 개발을 했거든요. 겁나 해보고 싶은데? 아까 어떤 방에 들어갔는데 겁나 탈탈탈탈하면서 내 허리가 아플 거 아니야. 아주 천천히 진행되는 그래픽과 함께. 근데 실제로는 시뮬레이터를 사용할 때 어지러움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 어르신들 개당 가격이 비싸다 보니 라고 답을 했어요. 아니 이거는 그러면 그러지 마시고 그냥 스팀에 올리면 공전의 히트를 기록할 겁니다. 그러니까 코리안 트랙터 시뮬레이터잖아. 그 왜 지하철 운전하는 거 입기 되게 많았잖아요. 2호선 운전하는 거. 아니 이게 유로트럭 시뮬레이터가 왜 새 세상을 만들었냐면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운전하기가 얼마나 매력있는 일인지를 인류에게 알려줬기 때문입니다. 그러고서 이제 관광청이랑 계약 맺어가지고 머드맥스 머드맥스 영상을 연관 영상으로 쓰면은 물론 제가 반만 개장일 텐데 농기구를 이해 못한 저는 지금 아니 스팀에 올릴 때 저는 딱 반만 진지한데요. 이거 진짜로 스팀에 올리죠? 그럼 한국 게이머들도 많이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 실제 있는 거리를 그렇죠.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논바닥을 그렇죠. 앉아서 게임만 하는 놈들이 언제 가봐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농진청에서는 생각해봐요. 사용자 연령대가 높은 건 뻔하고 그게 아니더라도 게임이 아닌 이상이야 웬만해서는 의미가 없을 VR 기반의 시뮬레이터 아이디어 낸 직원이랑 개발사는 한번 불러봐야죠. 진짜 문제는 이겁니다. 네. 제정신이 아니거나 아니면은 친하거나 그렇죠. 둘 중 하나잖아요. 아니 농기계가 한 번 시동 가는데 전투기만큼 돈이 들기는 합니까? 전투기는 왜 시뮬레이터가 있냐면 시동만 걸면 몇억이 깨져서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임대 사업소가 있고요. 거기에 온갖 농기계가 다 있어요. 그래서 처음 써보는 거는 다 거기서 한번 해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여성 농업인 정책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써보겠다 그러면 특히 여성 농업인들한테는 빨리빨리 기계를 배치해 주거든요. 근데 그러면 기계도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가서 직접 배워봐야 되는 것 이거를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개발을 좀 더 해갖고 스팀에 올려서 게임으로 만들면 된다니까. 각 지역에 안전교육장만 만들어 놓고 농기계 한두 대 갖다 놓으면 될 문제를 확실하게 될 문제를 이걸 VR 시뮬레이터를 만든 거는 누가 봐도 게임을 넘어 해보고 싶었거나 혼자서 아니면 슈킹이죠. 그리고 이미 인프라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가 이런 일을 하는 거고 부지도 얼마나 넓게 확보를 해놨던데요. S자 코스 T자 코스 다 해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볼게요. 트랙터 S자 코스 T자 코스 얼마나 심심하고 힘들까 코스라고 하면 안 되고 S자 개간 아니면 S자 가라업기잖아요. 이게 괴도 차량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논두렁에 전복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그런 것들은 정말 잘 배워야 되는데 그게 VR로 배울 수 있는 건 아니죠. 농업의 경우에는 한국은 특히나 대농 없는 한국은 이 일을 하는 사람 우리 이제 산자위 시간을 말할 것 같으면 CP CP들의 피지컬이 되게 중요한 업계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인데 전정기관이 늙는다는 걸 고려 안 했다. 이 많은 똑똑한 공무원들이 모여서 제 말은 VR을 생각한 그 자체가 바보 짓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건강 때문에라도 50 넘어가면 전정기관 문제 때문이라도 VR 함부로 못해요. 이런 것도 지적 안 하고 두잖아요. 그러면 선거 기간에 변홍사 메타버스 이런 공약 나와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 그거 저기 이말년이 옛날에 만화로 두덕리 온라인 이말년이라고 말씀해서 죄송합니다. 침창민님. 아침창민 유튜버께서 이말년 화백이 화백 시절에 그럼 이제 바닥에 물 깔아놓고 좀 습하게 만들어놓고 모기 좀 깔아놓고 그다음에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담당하는 공무원들 모기 잡으러 다녀야 돼? 모기 키워야 돼? 시간당 500원쯤 더 내면 무슨 멸구 이런 것 같다. 나 무는 벌레 이런 거 몇 개 갖다 와 제일 현실템 거머리 그러니까요. 거머리 시간당 500원 나올 확률 100분의 1 해가지고 농진청 시뮬레이터 그럼 이제 문강이로 가야지. 현실템 하면은 트랙터 뒤에 막 하트 생기고 풍선 풍선 내가 그 얘기 안 나와있다 이 늙은이야 그리고 아 늙은이템 뭐 있지? 무지개 장갑 이 스키드 마크에 이렇게 하트 이렇게 뿜뿜 뿜뿜 나가지고 아 어떡해 젊은 감성으로 트랙터 바퀴에다가 휠 달고 휠 갈고 번쩍번쩍 아 앞으로 갈 때 반대로 도는 휠 근데 느리게 가는 괴도 체력이니까 돌아가는 것도 눈에 보일 거 아니야 자 마지막 장면이다 장면 다섯 지옥고 위원장의 소소한 실수였지만 국회의원들에게는 이보다 더 민감할 수 없다 입니다 네 좋습니다 들어보실까요 다음 강무원 속초인재고성양국 이양수 위원님 지뢰해 주십시오 공무원은 아니고요 속초인재고성양양의 이양수 위원님 거기까지 같이 하시죠 한기욱 의원님의 양국 가져가는 자리 큰일 났어요 선거구 조정은 언제나 초미의 관심이죠 아 맞아 속초고성인재양양이였구나 속인고양으로 외우니까 속인고양 속인고양이었잖아 우리가 처음 방송할 때만 해도 지역구의 인구는 줄어들고 면적은 넓어지고 어쨌든 김진태 의원이 19대 20대 의원을 역임했었던 춘 철 화 양 을 춘천철원 화천 양구 네 을이고요 지금은 한기우 의원이 지역구죠 이항수 의원은 속고양인 네 속인고양인 속인고양인 왜 그러냐면 환경운동연합 지역조직 중에 속고양 환경운동연합이라고 하는 데가 있거든요 이 동네를 그냥 속고양 이렇게 불러서 저희는 귀척을 하고 싶어서요 양구는 왔다갔다 한 적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총선을 앞두고 이러저러 또 말이 나오는 중이라 누구보다 더 민감하게 아휴 환경운동연합이 양구 가져가시는 줄 알고 그럼 큰일 납니다 라는 해프닝이었습니다 이항수 의원이 그 센스가 농담 센스가 있었네요 네 역사적으로 13대 춘성군 양구군 인재군 14대 이건 춘천이다 나중에 14대 춘천양구 인재 15대 16대 철원화천양구 양구를 중심으로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17 18 19대 철원화천양구 인재 20대 홍천철원화천양구 인재 그때 방송에 많이 나왔죠 대한민국에서 제일 넓은 서구 네 맞아요 21대부터 춘천철원화천양구 갑을이 되었죠 이게 인구 문제로 이게 지도를 자세히 보고 있으면 재밌거든요 인구가 어차피 다 적습니다 근데 인구 문제로 자를 때 군이 너무 독특하게 생겨먹어가지고 자르기가 제일 어려운 게 강원도입니다 네 전남 경남은 되게 쉬워요 아래로도 길고 옆으로도 넓은 경북하고 강원도만 꼭 이런 일이 있습니다 칠레의 동서분당 같은 거죠 다르게 막 이렇게 저렇게 붙여보면 또 어떻게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되게 당혹스럽게 많이 바뀝니다 강원도는 안 그럴 수는 없습니다 강원도는 앞으로도 혁신도시도 많이 생겼고 특별자치도처럼 인구가 늘어날 전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거구 조정은 매번 생기겠네요 근데 접경지역 같은 경우에는 국방개혁 2.0 하면서 군부대들이 많이 이사를 갔고 그러면서 지역경제가 많이 인구도 줄고 지역경제도 많이 좀 어려워진 상황이어서 인구가 신도시처럼 파주처럼 개발이 되지 않는 한은 계속 증가하기는 어려워요 강원도 북부는 더 크게 조정될 겁니다 향후에 네 농혜수였습니다 마지막 엘리트 플레이어 확인하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 위성구원 위원입니다 네 솔직히 뽑아지기 싫었어요 매년 선정되고 맨날 정규의들 관련 언론에서도 맨날 뽑아요 농촌진흥청 과기부 산림청에서 공동으로 농업위성이라는 걸 추진하고 있어요 성능이 낮아가지고 큰 의미가 없대요 눈으로 보는 거나 실제 그냥 체크하는 거랑 큰 차이가 없대요 10미터 위에 떠 있는 거 아니야? 그건 위성의 드론이지 등산 혹은 비둘기 위성 위치에 있는데 카메라 성능이나 이런 게 낮아가지고 아 진짜? 나는 그냥 저 뭐냐 저기 비둘기 머리 위에 몰래 달아놓은 고프로 비둘기 이렇게 보고 있고 이렇게 훈련된 거야? 그러고 보니까 이름이 위성곤이구나 그리고 김치 수입 때문에 양념 채소류에 심각한 피해를 끼친다는 문제 제기도 했어요 어유 친박하죠 사실 배추랑 무는 그렇게 원료에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핵심은 고춧가루잖아요 그런데 수입김치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고춧가루가 아니라 고추 다데기라고 해서 양념장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한국의 양념 채소 농가에 엄청난 피해를 주죠 액젓도 예민하겠죠 소금까지도 3년째 믿고 보는 지리를 시전해서 농해수위 붓박이 원탑이죠 네 이번에 그 얘기도 했어요 제주도 지역구 의원이잖아요 저기 보죠 근데 쌀문제를 어떻게 저거 쌀문제까지 잘 아냐? 이러면서 그냥 제주도는 쌀이 안 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보다가 이 사람 정쟁하는 모습을 처음 보는데 왜 정쟁까지 잘해? 뭐냐면 왜 3선이 됐고 점점 중앙권력으로 다가가고 있죠 맞아요 지난번 총선 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정성평가로도 정량평가로도 300명 줄 세워도 다섯 손가락 안에 무난히 들어갑니다 농해수에서 열심히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는 점에서는 저는 되게 그래서 좀 많이 보도합니다 저희 방송에서만 자꾸 이렇게 얘기하고 아직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 사람 어떻게 될지 봅시다 아니 근데 하다 보면 농업, 해업 관련 언론을 많이 보잖아요 거기서는 이미 뭐 스포스타예요 더불어민주당 전남 영암 무한신한 서삼석 지리보다 저는 3년째 전국 농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이런 노력은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뽑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리도 도서지역 의원으로서의 정체성이 담긴 지리가 좀 있었어요 연안 여객선의 무선 인터넷 문제라든가 아까 장면에서 소개를 했지만 이거 추가 배송비 문제 같은 거 택배 추가 배송비 문제 같은 거 저의 머릿속에서 나주의 신정훈 의원과 마지막까지 경합을 했는데 정쟁섬 씨가 조금 더 좋고 지리의 완성도가 조금 더 좋았기에 뽑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농업 관련 언론은 최고의 국정감사 의원으로 서삼석 의원을 뽑았죠 왜냐 양국관리법을 대표 발의했거든요 국회노동진자로서의 유니 특성이 더 강한가 생각해보면 지금 보여주는 모든 역량은 무한군수 때 쌓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선 무한군수 출신이죠 신정훈 의원도 상당히 이번에 발군이기는 했어요 그래서 특히 진보 쪽에 농업 언론계나 이런 농민운동 쪽에서는 신정훈 의원을 많이 주목을 했었습니다 아 맞다 우리가 지선 방송할 때 이쪽 신한 이쪽에서 아 나주에서 나주를 신에게 바치겠습니까 이게 될지 뭔지 모르겠다고 했었잖아요 신정훈 의원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그 어맹부가 서울을 봉헌한 거랑은 다른 얘기는 좋아요 나주를 꽉 잡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팀은 다 아 의외의 인물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무소속 비례 윤미향 의원입니다 그 사람이요 유일하게 실습생 사망사고 농협 비정규직 같은 농업 현장에 노동권 문제를 제기했고요 산림청의 항공 방제 안전성 지적 이런 것도 좋았고요 농해수 위에 오니까 맞는 옷을 입은 느낌이 듭니다 정확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청년농 육성 안전사고 농업 비정규직 부표 재활용 등 많은 분야에서 정확한 문제 제기를 했어요 저는 서산석 의원을 꼽았다가 윤미향 의원하고 경합을 혼자 마음속에 시켰거든요 참신한 부분에서 더 많은 점수를 제가 줬습니다 윤미향 의원실에서 질문을 엄청 많이 던지더라고요 농민회부터 해서 어떤 농업 관련 단체에 이런 문제가 있느냐 정말 피해자가 있느냐 플럼크트 사례도 그렇고 상당히 할 말은 아닌데 농해수위가 약간 유배지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실제로 유배지로 쓰입니다 그런데 와서 출당당해도 여기 오고 그런데 와서 엄청난 많은 생산성을 갖게 된 저도 많이 주목했어요 윤미향 의원 얘기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반일대 친일처럼 나뉘어 있는 현 여야의 80년 된 이념전쟁 사이에 잘려나간 희생양이죠 일단 본인이 스무스한 행정가임은 우리가 모두 압니다 되게 오랜 기간 동안 수요집회를 보아왔으니까 다만 제가 궁금한 건 지금 이번에 올해는 의원 본인보다 저 방에 누가 들어앉아 있어가지고 저렇게 공부를 잘했지 싶은 느낌입니다 네 번째는요 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갑 주철현 저는 꼼꼼한 논리 전개를 가진 논리형 정책 파이터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의 허점이라든가 농가소득 문제를 좀 집요하게 다뤘고요 불법 임대차 문제 등 현장 밀착형 질의도 적지 않았기에 뽑았습니다 검사 출신들 중에 좀 안심해도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강력부 출신 계속 강력부에 있었습니다 그냥 마동석 스타일 마지막에 대검 강력부장이었습니다 주철현 의원이요? 네 여수시장일 때부터 사람들한테 알려줬으니까 모르는데 저는 이 사람을 자세히 알아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검사들 중에 너무 검사 같지 않은데? 싶으면 강력부에 있었나?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조폭 상대하던 끝으로 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 보성 장흥 강진의 김승남 의원입니다 네 김승남 의원 작년에도 있었네요 여기도 이렇게 넓었구나 의원실이 홍보에 부지런한 건지 활약도가 높습니다 몽협 수협중앙회가 왜 서울에 있어? 여기도 신박하고요 기관들이 실적 챙긴다고 했던 사업을 들춰봐서 지적도 많이 했어요 국힘쿼터 이달곤 의원하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달곤 의원의 지적은 거의 매년 나왔던 지적들여가지고 탈락을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번 국감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많이 성적이 안 좋아요 갑자기 이제 현 정권을 비효하기 위해서 특히 양국관리법 때문에 자기네들이 역할을 거의 직무유기를 했죠 지역구의 논의도 못 챙겨고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농협 수위는 진짜 지역구 논의가 곧 농협 수위의 중심 의제가 되는 국내위이 아예 그걸 버리고 오로지 대통령을 보위하기 위해서 뛰었던 그런 국감이 특징이었죠 제가 이제 호남 평야의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드렸는데 이 존재감이 중요합니다 소삼석 의원하고 김승남 의원 농협 수위가 우리나라 정치에서 차지하는 포지션을 아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나이가 많고요 민주당이잖아요 평민당 때부터 당직자로 일했고요 당선 여러 번 됐는데 존재감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농협 수위에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 알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잘해주는 수밖에 없죠 저는 이게 좀 딴 얘기인데 농협 수위 국감이 이렇게 보고 여기 밖에 나가 봐 누가 김승남 국회의원인지 알아 이렇게 농협 수위 국감이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가끔씩 겸허해지는 게 국회의원들 얼굴이 새까맣고요 손마디가 굵습니다 이번에 왜 새로 농기계 시연을 하는데 거기에 갑자기 국회의원들이 이게 전파조직이 마늘 전파조직 이거 아주 부실해 막 이러면서 농기계 평가를 막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모든 국회의원들이 그러니까 그 말이 툭툭 튀어나온다는 게 미리 배운 게 아니라 정말 많이 아마 해봤던 이거 간격 안 맞는구먼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어요 말면서 맞아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2022년 국정감사기록실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빨리 밥 먹으러 가야 되니까 신입생도로 마무리하라 그러죠 많이 힘들었는데 더 잘하지 못해서 좀 아쉽다는 마음도 듭니다 다들 고생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오 가만있어봐 지금 아쉽다고 말했죠 그쵸 내년부터는 다시는 보지 말자는 얘기 없었어요 아쉽다는 다음을 기약하는 것이지요 내년부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총선 언제죠? 네? 총선 언제죠? 총선 뭐 내일 모래지 하룻밤 잠은 만나는 거지 뭐 네? 저는 친정 나들이라는 기분으로 여기가 왜 친정이에요? 추석 지나고 처음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저희들은 녹음을 끝마치고 맥락은 잘 맞지 않지만 문학인이 기다리고 있는 고기집으로 가서 밥을 먹으러 갈 겁니다 아 고기집에서 해드리고 계세요? 옆에서 기다리고 있으라 그랬어요 고기집에서 만나겠지 그럼 아까 닭이냐 돼지냐 따질 필요도 없었네 이경혁 문학인이 결정해 주신 거네요 좋습니다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다섯 명의 노동자 물러갑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그대로 그 안심에서 만나요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이고 애쓰셨습니다 빠염 XSFM입니다 I, D, W, K A, D, W, K A, D, W, K A, D, W, K A, D, W,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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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D, W